2030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기원과 대한민국 가요사의 큰 별, 현인선생을 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가요제, 제19회 현인 가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현인선생님에 대한 그림을 담은 무대, 선생님 그립스입니다. 우리 가요사를 빛낸 얼굴과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절 그 노래. 그리고 현인 가요제 최종 경선 및 축하 공연이 오는 8월 4일, 5일 부산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선생님 그립스입니다는 박남춘, 은정은의 진행으로 1부 전철, 최성민, 신나, 미녀와 야수, 조성우, 수근, 정현아, 라니, 정서현 2부 강철, 동후, 한세희, 송한, 진주와, 백전화, 신일국, 강달림, 김인혜 3부 하동진, 정정아, 최영철, 오하나, 남훈, 이민여, 은시리 4부 이영화, 소명, 정지연, 동미, 한영희, 우신영, 나성, 길도영, 김선빈 5부 최시라, 이명주, 박우철, 차성현, 안규성, 선민채, 박태희, 나팔박, 윤미, 숙향이 함께하고 8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그 시절 그 노래는 박남춘, 은정은의 진행으로 김용만, 방일수, 남미랑, 짠일이, 나미래, 박일남, 장미화, 김하정, 방주연 김상욱, 이동기, 윤천금, 왕소연, 정연순, 염안성 밤 7시 현인가요제 최종 경선 및 축하공연은 이용식, 백수정의 진행으로 15명의 참가자의 창작곡과 지종곡의 열띤 경쟁과 함께 내일은 국민가수 출신의 김동현, 손진욱, 우연희, 윤수연 요요미, 소유미, 원형, 향기의 축하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30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기원과 가요계의 거성 현인선생을 기리는 제19회 현인가요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은행,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송도해상케이블카, 실버ITV가 함께합니다 한국음악실현자협회 한국음악실현자협회 한국음악실현자협회